1979년 10월은 그 어떤 해에 그 어떤 달보다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나가 박정희 정권의 치부들을 거침없이 폭로하며 심지어 이 모든 것을 담은 회고록까지 출판하겠다는 남산 멧돼지 김영욱에 대한 문제와 제10대 총선에서 전체 득표율로는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앞지른 제1야당 신민당의 총재로 또다시 올라와 yh 무역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미국 유명 언론지 뉴욕타임즈와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는 등 그 누구보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각을 세우다가 국회의원직까지 제명당한 김영삼에 대한 문제 여기에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갱이들의 폭동이자 내란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부마민주항쟁까지 쉽사리 처리하기에는 그로 인한 후폭풍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중대한 정치적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한간에는 차지철의 선임자로 오랫동안 문꼬리 권력을 차지했던 피스톨 박, 박정규가 제구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입지는 하루하루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갔습니다. 그동안 중정이 대체 무엇을 하고 다녔기에 온 사방에서 일이 시끄럽고 부산 마산에서는 왜 저리 난리냐며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겨냥한 비아냥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였고 여기에 차지철의 견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닭달까지 더해져 1979년 10월 26일로부터 며칠 전 김재규는 그저 빨갱이들의 폭동이자 더 크게는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으로까지 더 씌워졌던 부마 민주항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인 1979년 8월 11일 새벽 진압봉과 투구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서울시경기동대 수천명이 제대로 된 안전대책 하나 없이 당시 제1야당 신민당 당사의 문을 박차고 쳐들어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대해 항해 농성 중이었던 YH 무역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고 있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기자들에게까지 폭력을 마구 휘둘러 이제 갓 스물이 넘어 꿈 많던 청춘의 소중한 생명마저 앗아갔던 일명 YH 무역 사건이 자행될 때까지만 해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억누르고 있었던 긴급조치 9호보다 더욱 강력한 긴급조치 10호를 선포해서라도 YH 무역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재규였기에 그저 빨갱이들의 몸부림으로만 치부되며 계엄령까지 선포된 부산에서 직접 목도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손살에 칠 정도로 강성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눈과 귀에 들어온 당시 부마민주항쟁의 실상은 빨갱이 또는 야권의 배후조정이나 사주로 일어난 내란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중 봉기로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조차 시위대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피신처까지 제공해 주는 등 당시 부산마산 시민들은 완전히 의기투합하고 있었고 당시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에 대한 반감과 각종 정책들에 대한 불신을 비롯해 서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물가구와 이를 부추겼던 부가세 등에 대한 불만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문자 그대로의 밀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재규는 당시 부산 마산 등지에서 터져버린 시민들의 목소리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도 번져 과거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4.19 혁명 때와 같이 범국민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마민주항쟁의 실상에 대해 보고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지만 그 자리에서 보여준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발언을 듣고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보고를 듣고는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역정을 내면서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며 붕괴했고 이에 차지철은 어김없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라며 맞장구를 쳐댔습니다 오랫동안 이들을 직접 겪어왔던 김재규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총을 쏴대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들 한두 명도 아닌 100만에서 200만을 탱크로 깔아뭉개겠다는 차지철의 망발이 그저 순간 욱해서 떠드는 허언이라고 여길 수는 없었고 이미 한계점에 와있다고 판단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절대 물러섬이 없는 이들의 폭주가 부딪힐 것이 자명했기에 도저히 있으면 안 될 비극이 될 이 거대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김재규가 차지철에 대한 개인적인 억하심정으로만 그랬다면 굳이 왜 박정희 대통령까지 함께했던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단순히 차지철만 처리하고자 했다면 정권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최강 조직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보다 손쉽고 은밀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군 시절에는 육군 방첩대장에 이어 초대보안사령관의 군단장까지 예편한 후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건설부 장관의 중앙정보부장까지 역임하며 박정희 정권 내내 영화를 누렸던 김재규가 과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순간 욱해서 이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는 분명 계획이 있었고 심지어 이 계획은 어느 시점까지는 먹혀 들어갔으며 어쩌면 김재규가 계획한 대로 새롭게 정권이 창출되어 대한민국 현대사가 흘러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얼마 안 있으면 중앙정보부장직에서 물어날지도 모르는 김재규에게 때마침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이미 예정되었던 대통령 공식 행사인 삽교천 방조제 중공식과 이후 이슬 당시 중앙정보부가 관리했던 대부경 보안시설인 KBS 당진 송신소 보관공사 중공식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자 중정보장 임명정 건설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김재규였기에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날 행사들에 동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차지철의 견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차별로 결국 참석하지도 못했고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굴욕을 또다시 겪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차에 같은 날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로부터 청와대 인근에 있던 궁정동 안가에서 대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누설되어 시작도 못하고 발각될까 믿고 있던 부하들에게 조차도 미리 알리지 않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김재규는 바로 이 순간 이날 1979년 10월 26일을 디데이로 여기고 그간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을 기어코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재규는 대행사가 있을 궁정동 안가에 도착하자마자 본관 2층에 있던 자신의 집무실로 올라가 금고 안에 있던 권총 발터 ppk를 꺼내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실탄까지 장전시켜 놓았고 부하들에게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중정 제2차장부 김정섭에게 연락하여 같은 장소인 궁정동 안가에서 오후 6시 30분에 저녁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총을 소지하기 쉽도록 주머니가 큰 양복 바지까지 준비한 김재규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이날 대행사에 함께 배석할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대기하고 있을 경호실 대원들은 중앙정보부 자신의 부하들이 처리할 것을 기본 골격으로 자신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은 자신과 군 시절부터 각별한 인연이 있는 데다 남산골 샛님으로 불릴 정도로 강단이 없었기에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고 판단했고 자신이 직접 육군참모총장으로 청거한 정승화를 안가로 미리 불러 중정 제2차장부 김정섭으로 하여금 발을 묶어두다가 사건 이후 자신과 동행하여 누가 범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과 가장 큰 무력을 통솔하고 있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까지 자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사건 현장에 없었던 이들은 혹여나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김계원과 정승화까지 공범 내지는 이미 내통한 관계일 것이라고 인지할 것이며 이미 최고 권력자 대통령과 소통령이라 불렸던 대통령 경호실장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육군참모총장까지 손잡고 있다고 여길 것이기에 유일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군에서도 쉽사리 나서지 못할 것이고 이후 진행될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 최규하를 비롯해 각 부장관들조차 사건의 진실은 알지 못한 채 평소 안하무인 오만방자했던 차지철의 소행으로 몰아붙인다던가 술자리에서 일순간에 벌어진 비극 정도로 덮어버릴 수 있다고 계산했으며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며칠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사실을 봉인한 채 사태를 수습한 후 새로운 헌법 위에서 선거를 실시한다면 자신의 뜻대로 박정희 유신 독재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큰 그림까지 그려놓은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단 상황이 벌어진다면 서로 눈치보기 바쁜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실까지 접수한 중앙정보부를 거느리고 있는 자신을 그 누구도 쉽사리 어쩌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권력의 향방에 대해 그 누구보다 예민한 국무위원들도 섣불리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며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과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비롯해 3군 사령관 이건영, 특전사령관 정병주 등 평소 자신과 깊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던 군 인맥을 앞세워 이미 구심점을 잃어버린 군마저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79년 10월 29일 오후 6시가 넘어섰고 궁정동 안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함께하는 대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